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노재패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. 일본차의 국내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.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. 진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해 1분기 수입차 판매량 중 일본 업체들의 판매대수는 6,025대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.8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%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%가량 올랐습니다. 일본차 약진의 중심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국내 하이브리드 차 판매 순위 10위에는 일본차 두 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가솔린차와 전기차, 디젤차 판매 순위에 일본차가 한 대도 없는 것과 대비됩니다. 이에 일본 업체들은 국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한국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를 주축으로 파워트레인 다양화에 나서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내세웠습니다. 하이브리드 차 선택지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전기모드의 최대 주행거리를 확대한다는 설명입니다. 이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토요타는 최근 경기도 용인의 아카데미 교육장도 새로 마련했습니다. 저희 도요타는 오랜 기간 하이브리드에서 축적되어 온 전동화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각국의 에너지 사정과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... 혼다 코리아는 최근 하이브리드 기술 세미나를 열고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. 혼다의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 구동 방식을 자동 전환해 고연비와 고품질의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. 전기차 둔화와 하이브리드 차 각광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술을 내세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.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.